우리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하기 전에 깊은 곳을 향하며 외면의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한 삶을 향합니다 닥터 에스테 닥터 에스테는 피부과 전문의, 약사 등 100명의 자문단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개발하였으며 스킨케어 후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전문 브랜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제품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를 의미하는 닥터와 미용을 뜻하는 에스티크가 어우러진 닥터 에스테은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품의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더모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닥터 에스테는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피부과 테스트를 철저히 거치며 독자적 소재를 직접 연구개발하여 확실한 품진력을 보증합니다 건강한 피부에 대한 열정과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더모 코스메틱의 새로운 장을 열어드립니다 닥터 에스테 닥터 에스테가 드리는 3가지 약속 원재료에 가장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자극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피부를 진정으로 위하겠습니다 닥터 에스테는 고객의 피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새로운 스킨케어의 시작 닥터 에스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